전남 순천 대봉감 예약 판매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전남 순천 대봉감 예약 판매합니다. 상품명 대봉감 생산지역 전남 순천시 황전면 아침해가 빨리 보는 곳이며 밤낮 기온차가 높아 당도가 아주 좋고 직접 재배한 대봉감 판매합니다. 15kg 한 박스 40-50개 초반 정도 눌리지 않을 정도면 18kg 정도 들어가고 수확은 10월 말경부터 11월 초순입니다. 판매가격 15kg 기준 상 45개 정도 59,000원 무료배송 15kg 기준 중 50개 정도 55,000원 무료배송 15kg 기준 하 55개 정도 49,000원 무료배송 전남 순천 대봉감 예약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 닷컴 신바람 강렬